두 개의 금속이 서로 맞물리거나 또는 밀착해서 움직일 때 이때 계속 섭동되는 부분에는 마찰과 마모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. 따라서 자동차의 기관에서 써서도 피스톤과 실린더 벽 그 다음에 메인 저널과 그 다음에 커넥팅 로드의 각종 베어링이 섭동되는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엔진에다가 엔진 오일이라는 것을 넣어주게 되죠. 그래서 이 엔진 오일의 특성을 보게 되면 먼저 마찰과 마모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피스톤과 실린더 벽 사이에 얇은 유막을 형성하는 기밀 작용을 하고 또 냉각 작용도 합니다. 또 하나는 방청 작용이라고 해서 엔진 오일 스스로 불순물이라든가 슬러지들을 다 쓸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. 그 다음에 또 큰 힘을 받았을 때 그 힘을 분산시키는 응력 분산 작용이라는 것도 합니다. 따라서 윤활류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그래서 그 힘을 받았을 때 그 힘이 비싸고 그래서 그 힘을 받았을 때 그리고 또 desenvolvم의네요. 그리고 그 힘을 받았을 때 아멘